엄마! 아니, 회사에서 회장님이시죠? 회장님께서는 어쩐 일로 납치셨을까? 나 오늘 자선모임 있잖아. 회장님이 하시던 거 내가 해야 한대. 봐줘, 회장이라. 뭐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면서 하라는 건 많아요. 아버지가 해오시던 일이니까 엄마가 하셔야지. 그래서 하잖아. 모임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들른 거야. 참, 너 이거 봤니? 방송 다시 보기에서 찾은 건데 그 여자가 최 원장 부인이라며? 참 맛있군요. 네, 맞아요, 형수님. 둘이 언제 방송 출연했나 보네? 이거 되게 웃기다. 인터넷에서 국어책 개그라고 치면 이 영상 떠. 국어책 개그? 네,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. 나 가야겠다. 잘하고 오십시오, 회장님. 야, 내가 바지 회장이지. 조폭이냐? 인사가 그게 뭐야? 영상으로 형수님 보니까 인어공주 아줌마 어떻게 지내라 궁금하네. 둘이 전화번호 왜 땄니? 생전서로 전화 한 번 안 할 거면서. 몇 분이 연있어. 연애가. 진짜 모임 가고 싶은 사안이... 돌아올수님. раск광고를